제이와이네일의 원장 김자영 그리고 주로 하는 시술은 젤네일 아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패디 각질 마사지, 손 각질 마사지, 속눈썹 펌, 속눈썹 연장 겨드랑이 워싱부터 브라질리언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파가 있는데요 요즘은 제품으로 간단하게 하는 패디 각질이 디테일한 핸들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과 재료를 항상 포기를 해놓는 샵인데요 오셔서 새로운 아트와 새로운 컬러를 항상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템과 꼼꼼한 시술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이와이네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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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